제가 정말 많이 부탁해요 몸 건강에 돌아오세요 몸 건강에 돌아오세요 잘 오겠습니다 내가 오는 동안 무엇보다 자신을 차리는 것이오 다시 할게요 내가 오는 동안 무엇보다 자신을 차리는 것이오 컷 근데 감독님 잠깐만 근데 저기 말 3마리 있으면 이미 누가 한 명이 오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대표 김자준분 같이 가죠 김자준분 같이 가기로는 그거 아직 모르는 상황이세요 입구 통제 성질대로 이첨 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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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하니 그들 몸조심하시게 내 아들로 돌아올거라 믿는다 사진력 생길 levant 기관은 아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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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는 좀 빼요? 미안 기만 자리 좀 빨리 뒤집어졌다 나 지금 바래요 원래 대엽이와 바우가 사랑에 빠져있어요 처음에 에월루에서 나를 보고 반하고 그래서 수경을 끌게로 보인다 나를 보호해주고 거의 로메오의 주인공 자 갈게요 MBN 도라마歴代 시청률 No.1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건 겨우 내 마음 뿐이야 時代劇 프린스 정일 주연 바우야 이거 진짜 안 할래? 어? 보쌈이 있어 보쌈이 それは再婚が禁지られていた朝鮮時代に 미ボウジンをさらい 別の男性と再婚させる裏家業のこと 엄마 남는 보쌈이 오라니까 밤 토마는 게 별 소리다 하네 その日暮らしのならず者 바우に舞い込んだ 보쌈이 저 소속은 정상가고 しかし人違いでさらってきたのは 네 王女 수견이었어 수견이었어 예인비오 네 이놈 네 이놈 파이너리에 이 꼬라라 하세요 수견은 수견은 나키옷돈의父 이처문의策略으로 누가 죽었답니까 공주자가께서 목을 메셨답니다 自殺したことにされていた 새 아기가 발견되면 그게 어디다 누가 보든 무조건 죽게라 애물단지 애물단지 싫어 공주자가랑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 야 공으로 갑시다 그쪽에 살아있다는 것만 알게 되면 한방에 해결되겠지 야가테 2人は 시렛나 権力争いに 巻き込まれていく 너놈이 바로 이 사태의 원흉이로구나 幼い頃から 수견を 慕う 레오프 여전히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히 네 놈 따위가 넘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음메요 내 아이가 오저어 유르가스 죽어주십시오 홍주자가 주상전하와 종묘사직이 아니를 위하는 길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산대 이유가 뭐가 필요해 그따가 나도 몰라 나도 그냥 살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나도 당신처럼 이미 죽은 놈이고다 저놈 때문에 형수님이 일이 되신 것이 아닐까 안 돼요 졸업님 그러니 이제 당신은 옹주가 아니라 한 명의 여인일 뿐이야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 고맙구나 나도 사는 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 그녀는 그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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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대신 쏘은 화살이 있지 않네 진정한 용모가 이뤄낼 것입니다 그녀가 행운 Jour dar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